네 우리 발라대계의 전설 같으신 분 우리 변지섭 형님이셨습니다 아우 형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기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영광입니다. 형님 역할을 쓴 게 정말 영광입니다. 어렸을 때도 형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잘한 제가 벌써... 아 진짜요? 이렇게 활용하기 잘하셨네요. 아 그렇네요. 우리 발라대계의 전설이신 우리 변지섭 형님께서 제2의 전설기를 즐거워 누리고 계세요. 아... 어... 또 그렇게 계시고요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변지섭 형님의 인길은 예나 지금이나마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떠세요?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. 아... 네! 기분이 좋고요. 어... 뭐 감사하고요. 네. 어... 그 힘으로 살죠. 하하하하 형님 참관없게 생각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힘으로 노래하고 뭐... 헌덕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네. 우리 변지섭 형님께서는 뭐 앨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OST 참여도 많이 하십니다. 네. 지금 불러드린 곡도 OST. 그렇죠. 형님께서 참여하시면 뭐든지 잘된다는 흥행 보증수표 같다고... 아니지도 않아요. 네. 혹시 형님께서 흥행하신 것 중에 망한 것도 있나요? 어... 굉장히 많은데 망했다기보다는요. 네. 혹시 뭐 흥행을 못한 거나... 그... 사랑받은 곡에 비해서... 워낙 많은 사람 같다보니까... 히트 안된 곡들도 기념이 많았어요. 아 그렇네. 그런 것들은 그냥... 잠들어가는 거가 적혀진 거죠. 아 그렇군요. 예. 그러면 여기서 우리 형님의 그... 그... 히트곡들... 네. 한번 제가 살짝 그... 한 소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가려볼까요? 어떤... 어떤... 아니시잖아요. 뭐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...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... 누구신 분들은 있으세요? 네. 희망사항... 아 이거... 맞춥니까? 하나, 둘, 셋, 넷... 전가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... 밥을 많이 먹어도 별거 없어자... 그냥 재미없어도 웃어진 여자... 그런 여자가 좋더라... 와... 와우... 우리 젊으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면은... 희망사항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형님... 여전히... 평생... 영원히... 부럽습니다. 아 그래요?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이... 너에게로 다시... 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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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로 또다시... 돌아오기까지가... 왜 이리 힘들었을까... 아..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봐. 아... 아... 지금 들어도 너무나도... 감미롭습니다. 네... 형님의 목소리는... 제가 참 갖고 싶네요. 고마워요. 정말 부러운 성대를 갖고 계신 우리... 두 번째 노래... 제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할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요? 네. 일치메이트 곡인데... 네. 요즘에 콘서트 하면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은... 오늘 이 자리에서... 불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우리 변수 선생님. 다시 한번 뜨거운 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!